아가 비온다 그자 이 집이 있나 없나? 집이 있어요? 집이 있는 애라? 집이 없어요? 애가 멍한데 나이가 있고 차가 와도 집이 없어서 새끼만 낳았고 새끼도 낳았어요? 아니 차가 와도 차를 가리고 멍해서 차 앞에 뛰고 하더라구 아 저지 출렁출렁하네 그죠? 새끼 어디 있나보네 예 있어 이러면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자 아 여기서 안 움직이려고 이 근처에 새끼 있나보네 아유 사람들이 두 분이 잘 먹으려고 움직이더라고 아 차가 지나가면 이 앞에서 딱 가리더라구 차를 딱 이 앞에서 이 앞에서 딱 가리더라구 이 새끼 어디 있노? 응? 어.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